강프로입니다. 삼성중공업 봅니다. 오늘 0.2% 빠졌습니다. 뭐 보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 얘기 좀 드릴게요. STX중공업 그쵸. 원래 제가 삼성중공업을 이쪽 구간에서 샀는데 여기서 이렇게 딱 보잖아요. STX중공업은 이때 꽤 많이 올랐습니다. 10% 이상 상승이 나왔어요. 고가저가 따지면 뭐 한 20% 가까이 상승이 나왔는데 STX중공업만 딱 가더라고요. 약간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삼성중공업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조선주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단기간에 뭐 며칠 움직임을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죠.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여기서 뭐 이제 뭐 시장 빠지면 뭐 FOMC도 끝났고 재료 다 나왔으니까 뭐 시장 빠질 수도 있고 지금 뭐 반도체나 그런 부분도 안 좋은데 여기 팔고 시장 빠지면 뭐 무서우니까 여기 팔고 나서 다른 데로 간다거나 이런 상황 절대 만들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쪽도요. 구분 지어야 될 때가 됐어요. 뭐 한 2월달 그 정도까지는 그냥 반도체 이름만 붙이면 갔거든요. 근데 지금 한 4월달 정도가 지나서는 반도체 구간 중에서도 그쵸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도 구분을 지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게 어떻게 구분을 짓냐면 첫 번째 일단 반도체를 먼저 이야기 드릴게요. 첫 번째가 일단 비메모리 후공정 비메모리 후공정 이게 리노공업이에요. 리노공업 그리고 메모리 후공정 한미반도체 있죠. 그리고 PSK홀딩스 있죠. 이쪽이 있구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지금 보면 뭐 JNTC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뭐 유리기판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HP테크놀로지 뭐 이런 쪽이 있구요. 그리고 뭐 캠트로닉스 뭐 이런 쪽도 있구요. 지금 종목군들이 되게 다변화 되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 종목 장세가 왔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어 반도체 좋네 반도체 아무거나 사야지 뭐 거래 붙는 거 사야지 오늘 올라가는 거 사야지 이러면 안된다는 거에요. 물론 저는 올라가는 종목들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올라가 있는 종목들만 해요. 즉 고가 돌파를 한 종목만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메모리 도 그런데 그쵸 반도체 종목군들도 그런데 조선주는 조선주는 오죽할까요. 조선주는 더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삼성중공업을 먼저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추세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STX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시세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뒤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STX중공업을 먼저 들어갔어요. 뭐 조선주 중에서 시세가 잘 나올 것 같아. 그러면 STX중공업을 내가 먼저 들어갔을 때 삼성중공업이 빠지잖아요. 그럼 이거를 계속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STX중공업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삼성중공업을 먼저 타점을 잡고 나서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반도체를 이야기를 드리거나 바이오를 이야기를 할 때 계속해서 제가 동일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반도체 볼 때 무조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먼저 보세요. 근데 여기는 안 사도 됩니다. 왜? 삼성중공업은 시세가 나올 때는 20% 30%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20% 30% 나오기엔 너무 사이즈가 큽니다.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 볼 때도 요즘 따지면 HLB, 알테오젠 이런 쪽 꼭 봐야 되고 최소한 셀트리온이 빠지지 않는 가격대에 있어야 된다. 이런 정도를 확인하고 나서 변동성이 큰 바이오 쪽을 공략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삼성중공업이 버티고 있다는 건 무슨 이야기가 될까요? STX중공업도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장이 빠졌죠. 그럼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도 없겠네? 혹시 끝났죠? 금리 관련은 불확실성도 없겠네? 근데 시장은 빨네? 그럼 당연히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삼성중공업을 포함해서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한데 그게 그 타점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가 매매할 수 있는 환경, 스킬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주식시장에서 진짜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타점을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매매를 이어갈 수 있는지 그 내용부터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내용 보시면 첫 번째 HLB가 나오는데 아까 전에 제가 바이오 관련된 이야기도 드렸죠. 바이오 관련된 이야기에서 보세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죠. 그렇죠? 매수 매도 올라갔을 때 또 매수 또 매도 그리고 또 매수 또 매도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 말고는 진짜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려면 그렇죠?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삼성중공업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삼성중공업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제가 계속해서 매매를 하죠. 지금 아직까지 매매가 끝난 건 아니에요. 매매 중에 있는 종목인데 삼성중공업까지도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고 떨어지는 구간에서도 짜증을 나지. stx중공업 많이 가니까 이거 살 걸 한다는 그런 생각이 저라고 안 드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이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는 점. 무슨 얘기냐면 T 같은 종목 보잖아요. T 같은 종목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쪽 구간 매수, 매수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수익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런 시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시세가 없이 이런 시세가 나올 수 있을까?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대를 먼저 보고 매매하는 게 중요하고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고 이 내용을 실시간 소통방, 실시간으로 제가 소통방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시장감에서 선익 시스템 8, 49분. 이렇게 진행되죠? 자, 선익 시스템 한번 볼게요. 선익 시스템. 자, 내용 보시면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제가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강한 움직임을 보인다. 모든 종목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손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손절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 내가 이겨내고 갈 수 있으려면 꾸준하게 누적 수익이 쌓여야 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누적 수익에 대한 부분이 뭐가 중요한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주식은 수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1%도 안 돼요. 그런 종목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그러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조정 구간을 내가 항상 봐야 된다는 건데 거기서 내가 팔까 말까에 대한 항상 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왜 올라가는지 이유를 찾고 호재를 찾는 게 먼저가 아니라 올라가는 종목들을 먼저 추려놓고 그 안에서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를 해요. 사람은 무한정이 머리를 쓰고 자원을 써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한 곳에 대한 그 섹터를 딱 정해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파헤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능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효율과 능률을 높일 수 있는 신고가 매매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고요. 모두 장시작 전에 공유를 한다. 애초에 그냥 신고가를 추려서 보기 때문에 장시작 전에 제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완성된 매매를 한 번 더 보면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한 결과 75%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매도가 됐다.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되는지 이야기를 다 드렸으니까 이 내용에 맞춰서 그쵸?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그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쵸? 여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그쵸? 그리고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맞춰서 진행될 수 있는 실시간 타점 삼성중공업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삼성중공업이라고 종목명을 보내주셔도 되고 뭐 아니면 중공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삼성중공업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지금 며칠째 조금 안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조선주 중에서 가장 먼저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요. 일단 7월달 작년 7월달에 강세를 보였었던 구간을 먼저 돌파한 게 삼성중공업이고 그 삼성중공업에 대한 부분이 이미 가격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물소와 가정에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되고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나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다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삼성이나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꾸준히 매매했을 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요.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게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앞으로 좋을 거예요. 아마 5월달에는 시세가 괜찮을 테니까 적정한 구간에 타점 잡아야 됩니다. 그 부분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세요.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내용을 보면 12월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있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버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제가 12월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